안녕하세요. 여기는 파리 공항이 있는 쪽이고요. 원래 지금 암스트리담에 제가 도착을 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여행 첫날부터 완전 꼬여가지고 예정에도 없는 분이죠. 파리에 1박 머물게 생겼습니다. 오늘 수능 듣기 평가 때문에 1시간 반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분 안에 그걸 갈아타야 되는데 모바일이...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지금 호텔에서 1박 머물게 됐습니다. 저녁도 준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왕은 세포리칸 비디오와 주말은 수능을 Male 갱싱해서요? 네. 주가 주말은 사무실죠? 샌드위치 또는 샐러드가 아니라 샌드위치 또는 샌드위치 때문에 그냥 샌드위치 또는 샌드위치 블랙퍼스트 타임 블랙퍼스트 음.. 블랙퍼스트 음.. 블랙퍼스트 타임 5.30-10 5.30-10 내일 제가 6시 40분인가 비행길 거예요 아마 거의 눈만 붙이고 바로 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짐이 근데 지금 지금 제 캐리어라는게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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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계획을 세우고 나온 건 아니어서 좀 돌아다니고 네덜란드에 금요일 밤은 어떤지 놀다가 들어가야죠 근데 피곤해서 오래 못 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네덜란드 하면 뭐가 성장나시나요? 지금 진짜 완전 정처없이 발길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요? 귀여워 찍어줄까? 포토? 네덜란드 1,2,3 1,2,3 스탑스탑스탑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저거 올 때다 옐로우 바이크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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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이 되면 8€ 오케이 2€ 자전거 자전거의 나라에 왔으니까 비가와서 자전거를 타봐야겠죠? 아마 이따가 맥주 먹으면 자는걸 못할 수 있으니까 비어? 드린크 비어? 폴리스? 음, well, don't be too drunk because then you will. 불법은 아니니? 드린크 비어? 아, 드린크 비어? взрыв? head Raz & than bike 아, is, yes, but never check! almost, almost never check! but don't, do not really drunk. not really drunk, it's dangerous. 45,000 a week, 갑자기 잘못된 거 같apolisㅋㅋㅋ 아 너무 많이 온데? 이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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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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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예약을 해야될거에요 근데 저는 예약을 안했거든요 사실 여기가 네덜란드 음식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네덜란드 음식점이라고 한거 같은데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이런데 들어왔다고 부르고 이러는거는 외국에서 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거를 먹어야지 저거 제가 지금 스테이크가 먹고싶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다 먹어서 먹었어요 더 먹어서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체 입은거에요 그거 먹어야지 진짜 맛있게 드세요 그냥 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고춧가루 간을 모아서 볶아서 호라이펜에 구우면 이 맛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다시 씻고 나왔고요 일단 어디를 가까냐면요 분위기 좋은 맥주집 바 이런 데 가서 맥주 한잔하고 들어갈게요 와 완전 크리스같은데 여기 하루에도 몇 번 지나가는데도 너무 예쁜거 같아 어제 못갔던데 자리 있으면 여기 앉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가장 인기있는 맥주 추천해주세요 아 바와리아 홀란비아 여기 바와리아 미듀 미듀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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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홍등가구나. 아, 몰랐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했어. 어? 아, 여기가 홍등가구나.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했어. 이 바람 진짜 많네. 여기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그리고 뭐 왔으니까. 뭐 어쩌다가 오게 됐으니까. 한번 이게 온 김에.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아, 이런 거구나. 별거 없네. 어, 네덜란드 하면 대마초 성매매가 합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그랬었는데. 뭔가 센세이션한 느낌까진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